네, 연일 4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인도에선 의료뿐만 아니라 현재 교육 분야도 마비되고 있는데요. 오늘 글로벌 뉴스 브리핑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진석 기자, 인도의 코로나가 심각하다는 소식은 정말 많이 접했거든요. 그런데 교육계도 위기라고요. 타임자의 에듀케이션 보도 함께 보시면 매체는 연일 40만 명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인도 상황을 컬렙스드라고 붕괴됐다, 무너져버렸다고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병원을 가도 병상뿐 아니라 산소도 없어서 줄을 기다리다 죽는 환자가 부지기 쓰고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의료진을 폭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또 대학은 레비지드라고 완전히 초토화됐다고 전했습니다. 정말 이 정도일까 싶은데 최근 인도 상황 아주 심각합니다. 한 대학의 학장은 코로나를 치료받기 위해 병원을 3곳이나 돌아다녔는데 병원에 산소가 없어 사망했고 결국 대학 행정이 멈췄고요. 대부분의 대학문도 꽁꽁 닫혀 있습니다. 시험도 미루거나 온라인으로 친다고는 하는데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등학생 상황들은 더 심각한데요. 초중고도 대부분이 문을 닫아서 제대로 된 대입, 고입 일정을 짜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인도 교육계에서는 대학 입학 시험은 대면이든 온라인이든 치를 수 없을 것 같다는 불안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최근 전현직 교원들도 많이 목숨을 잃었던데 우리로 치면 사실 고3들이 수능을 아예 못 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까지 정부가 대체 뭘 했던 걸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비판이,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우선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아주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무시한 정부가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의료분야 교수들은 또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백신을 홍보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고요. 국민들도 비판해서 자유롭지 못한데요. 확진자가 40만 명이나 되는 현지 상황에서 마스크도 없이 수천 명의 종교 행사에 참여했다는 건 잘못됐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의료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도 마비된 인도는 유학생들의 선택지에서 완전히 사라질 거란 부정적 전망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겠죠. 방역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인식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한번 살펴볼게요. 42년 만에 출생아 수가 최저치를 기록한 나라가 있다고요.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 이야기인데요. 최근 미국 보건당국이 발표한 출생 통계 함께 보시면요. 지난해 미국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360만 5천여 명으로 2019년보다 4%나 떨어졌습니다. 1979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인데요. 여기에 코로나가 아직 여전하기 때문에 올해도 출생아 수가 작년보다 30만 명 넘게 줄어들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생아 수가 곧 신입생 수로 연결되는 만큼 대학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미 2025년부터 대학 등록률이 대폭락할 거란 전망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는데 이게 더 장기화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들이 대학을 가는 2030년대 후반까지도 상황이 부정적일 거란 건데요.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인구 절벽이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런 인구 절벽에 따른 변화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좀 시급해 보이는데요. 그 장기적인 대책 어떤 게 있을까요? 상황이 심각한 만큼 신입생을 늘릴 아이디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요. 더 크로니크로브 하이어 에듀케이션이 소개한 전략 하나 말씀드리면요. 소수 인종이나 저소득층 학생의 등록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신생아 수라는 분모가 줄어드니까 있는 인구에서라도 대학 진학률을 끌어올리자는 건데요. 사실 이런 방법 1970년대에 이미 한 번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당시 여성의 대학 진학이 늘면서 전체 대학생 수가 함께 늘었거든요. 또 이런 기조를 실현하기에 정치권 상황도 긍정적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주로 저소득층이 다니는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를 무상으로 다닐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공화당의 일부 반대가 있는 만큼 무상 교육을 늘려서 대학 진학률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솔직히 출산하기 좋은 여건의 나라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우선순위겠죠. 앞으로 좀 지켜보겠습니다.